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토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이해찬 새 당대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당선된 이변이 별로 없었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일강이다, 대세론이다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잠실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42.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선전에서 30.7%로 2위를 차지했고요. 김진표 후보는 26.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2등 후보랑 거의 1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의원들이 표심, 현장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표심을 많이 좌우를 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보통 환호성이나 이런 박수소리로 저희가 가늠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자석이 무대 앞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희 바로 뒤쪽이 경기도 수원 이쪽이었어요. 김진표 의원 지역구죠? 아무래도 지역구 바로 앞이다 보니까 기호 2번 김진표 하니까 환호성이 엄청 크게 들려서 와 예상외로 또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호 3번 이해찬 하니까 전체 체육관이 울려가지고 아 이변 없겠구나 이제 미리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현장 전당대회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실제로 그랬군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순서대로 소리가 더 커졌군요. 네, 전체 체육관이 막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뭐로 봐야 될까요? 네, 정치평론가들이나 당 안팎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강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경제 상황 악화로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걸 잘 뒷받침해서 2010년 총선까지 어떻게 하면 압승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는 같은 경우에는 친노랑 친문을 전체로 아우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반이 굉장히 넓다고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거나 했을 때 가장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러니까 관리형 리더십으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대의원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해찬 당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세대표 7선이죠. 7선이면 7번의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의 4, 7, 28 하면 28년 30년 가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하신 분이죠. 정세균 전 의장이나 문희상 현재 국회의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민주당에서는 제일 원로급이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산 역사라고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년 전인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김종인 전 의원이랑 김수환 전 국회의장을 서울 관악을 해서 이기고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했고 그 이후로 내리 5선을 관악을 해서 했습니다. 이후에는 19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교육부 장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실세 총리로 불리면서 책임 총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세 대표로 당의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대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네, 우선은 경선 과정 중에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계속 지속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 대표 수락 연설하시자마자 경제를 하두로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어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하고 또 5당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해서 협치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긴밀한 당정처금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이현찬 대표가 총리 시절도 그렇고 쭉 정치 역정을 보면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경선 때는 좀 많이 바뀐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저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팀 강조하시고 또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현찬 대표 취재에 좀 더 다양하고 변화된 모습들에 주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지 기자와 함께 오늘의 루앤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